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형 트레이드가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다저스는 보스턴에 알렉스 버두고를 주고 무키 배츠와 데이비 프라이스를 데려왔습니다. 배츠는 올시즌 2,7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올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프라이스는 보스턴과 맺은 7년 2억 1,700만 달러 계약에서 3년 9,6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저스는 1억 2,300만 달러의 연봉을 떠하는 셈이 됐습니다. 보스턴은 이 중 상당 금액을 보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2017년에는 휴스턴, 2018년에는 보스턴 두 싸인움치기 팀에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내주고 지난해는 워싱턴에게 져서 월드시리즈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는 반드시 우승을 노리겠다는 건데요. 이로써 2018년 아메리칸 리그 MVP인 배츠와 2019년 내셔널리그 MVP인 코디 벨린저가 한 팀 외하 옆자리에서 나란히 뛰게 됐습니다. 배츠를 데려옴으로써 다저스는 좌타 쪽으로 쏠려있던 타선의 균형을 맞추고 중견수 수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좌안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배츠는 지난 3년간 좌안 상대 OPS가 0.977에 달했던 타자입니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배츠가 보선을 떠나 다저스로 간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저스는 만약 배츠, 먼시, 터너, 벨린저, 폴락, 시거, 스미스, 럭스 순으로 타순을 짜게 되면 타순이 우좌우좌우좌우좌가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사치세를 피하기 위한 후속 트레이드로 작 피더슨을 LA 엔젤스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엔젤스의 예상 타순을 알아보면 피더슨이 다저스에서처럼 플랫툰 1번 타자를 맞는다고 가정하면 우한 선발일 때 피더슨, 트라웃, 랜돈, 오타니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이 한층 힘이 실리게 됩니다. 가장 의문인 부분은 다저스가 지난해 성적이 7승 5패, 4.28에 불과하지만 3년간 9,300만 달러의 연봉이 남아있는 데이비 프라이스를 왜 데려왔을까라는 건데요. 보선이 프라이스의 셀러리 덤핑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성사되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지난해 프라이스에게서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었는데요. 9이닝당 10.73개의 삼진은 데뷔 후 최고 기록이었고 평균자책점은 4.28이었습니다만 수비무관 평균자책점은 3.62로 평균자책점이 3.38이었던 2017년의 3.64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라이스의 지난 시즌은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월 3푼 6리로 100인위 이상 투수 130명 중 6번째로 높았는데요. 지난 시즌에 불운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알동을 떠나게 된다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다저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삼각 트레이드인데요. 다저스는 마에다를 미네소타에 주고 미네소타는 지난해 평균 99마일의 강속구를 뿌린 우한 브루스 더 그라테로를 보썬해 줬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더스틴 메이와 토니 곤솔린을 지켰는데요. 만약 알렉스 우드가 5선발을 차지하게 되면 뷸러, 커쇼, 프라이스, 우리아스, 우드 선발 5명 중 4명이 좌안이 됩니다. 한편 FA 시장에서 류현진 같은 빅네임 투수들을 잡지 않았던 미네소타는 선발진 강화에 성공했고 마에다는 다저스를 떠났습니다만 더 확실한 선발자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리칠과 마에다는 미네소타에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트레이드 메인칩으로 그동안 정말 아꼈던 선수인 알렉스 버두고를 썼는데요. 버두고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고 살짝 성실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유망주 손실을 극도로 아끼는 팀이지만 버두고는 대체 가능한 전력이라고 생각했고 또 배치가 FA가 되면 퀄리파잉 오퍼를 통해 추가 지명권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저스는 보슬에서 무키 배치와 데이비 프라이스를 데려오는 대신 알렉스 버두고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보슬으로부터 연봉 일부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에다를 미네소타로 보냈습니다. 대신 미네소타는 그라테루를 보슬으로 보내면서 삼각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추가적으로 피더슨을 에인젤스로 보냈는데요. 에인젤스는 대신 우투 양타 내야수인 루이스 레니포를 다저스로 보냈습니다. 다저스의 유망주 손실이 버두고 한 명인지는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와 보슬의 이번 트레이드는 2012년 9월에 9인 트레이드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다저스는 보슬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 칼크로포드, 조시 베켓, 닉푼토 4명을 데려오는 대신 제임스 로니, 루비 데라로사, 앨런 웹스터, 이반 데에수스, 제리 샌즈 5명을 보냈습니다. 당시 놀라웠던 건 다저스가 받은 4명 중 1억 달러 선수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다저스는 그 트레이드를 통해 곤잘레스, 크로포드, 베켓의 잔여연봉 2억 6,250만 달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150만 달러의 보조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슬은 2012년 AL 동부 꼴찌를 하지만 팀의 연봉 구조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우에아라, 쉐인 빅토리노, 데이빈 로스, 마이크 나폴리, 자니 곰스를 영입한 2013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다저스는 스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흥행에 큰 도움이 되고 대형 TV 중계권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연봉 구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치세만 1억 1,300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앤드류 프리드먼을 데려와 몸집 줄이기에 나섭니다. 과연 이번 트레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랜만에 터진 대형 트레이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